3월 22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9일 이른바 경단녀로 불리는 경력단절 여성이 직업교육훈련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전국에 산재한 여성세로일하기센터 158곳을 통해 740여개 직업교육훈련이 제공되는데요. 올해 경력단절 여성 직업훈련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소프트웨어 테스터와 사이버기록 삭제 전문가 과정 등 고부가 같이 직종과 전문분야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산업체와 구직자 수요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그동안 큰 비중을 차지한 사무관리와 회계, 서비스 등 일반 훈련 과정은 축소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이면 누구나 전화와 세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훈련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훈련생에게는 비용 전액과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훈련생에게는 월 30만원 참여수당도 최대 석 달간 정부 돈으로 지원합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세일센터를 통해 754개 과정에서 1만 4천60명이 교육을 마쳐 수료율 95%를 기록했는데요. 여성가족부는 경단녀들이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맞춤형 교육을 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교육 방식을 개발하고 새로운 직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애인 기업종합지원센터가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로페이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로페이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정책으로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를 0%대로 낮추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은행과 민간 간편 결제 사업자들이 만든 계좌 기반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입니다. 시행 약 3개월이 지난 제로페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저조한 운영 실적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주도에 따른 사용 실적은 최근 두 달간 3.6배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부터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의 포스와 제로페이를 연계하고 점진적으로 교통결제와 온라인 결제, 아파트 관리비와 4대 보험 등도 납부가 가능하게 해 인지도와 실적 향상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에 장애인 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로페이 활용 교육과 가입 등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전국 16개 지역센터 주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장을 방문해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애인기업종합센터 지원으로 창업한 전국장애인창업점포 118곳을 대상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전국 기반을 활용한 집중 홍보로 정부 중접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오는 29일까지 올림픽공원 내 스포츠 비즈홀에서 장애인체육계의 폭력 근절을 위한 권역별 포럼을 개최합니다. 체육계의 스포츠 미투 확산을 따라 장애인체육 분야도 전면적인 점검과 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이번 포럼이 준비됐는데요. 이번 포럼은 장애인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외부 전문가 초빙 강의를 비롯해 정부와 체육회 차원의 비리 근절 대책 발표와 토론 등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